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일관이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화, 정화, 오행상화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화이면서 성향이 너무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관이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관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관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 병화. 일관, 병화. 일관에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화. 같이 오행상화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우리가 병화를 흔한 말로 이것을 태양으로 봅니다. 태양. 오행상화. 태양에 보겠지. 태양. 태양. 이쪽으로 한 거예요. 태양. 태양. 당연히 정화는 태양이 아니고 갈로 봐야겠죠. 갈로. 밤하늘에 갈로 봐야 되고 한낮에 태양으로 봐야겠죠. 얘는 양이죠. 양. 얘는 음이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첫 번째 뭘 알아야 하냐면 성향을 보자는 걸 이야기하죠. 성향. 병화는 태양이니까 스케일이 좀 크죠. 어떤 부분에서. 병화는 희생의 화다. 이걸 이야기하죠. 희생의 화. 왜 희생의 화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은 떠오르면 뭐냐. 만물이 쫙 태양을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이 병화는 오행상 목을. 오행상 목을 생육을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생육. 키워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을 잘하잖아요. 성장하고 쳐다보고. 생육을 해주는데. 병화는 생육을 해주는데. 정화는 같은 태양인데. 얘는 뭐냐. 희생의. 얘도 희생의 기운이 있지만. 얘는 태우는 성질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오행상 목을 태우는 성질을 했다는 거죠. 태운다. 얘는 키워주는데 있고. 초점이 있고. 병화는 키워주고. 정화는 태우는데 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은. 어떤 병화나 태양이. 정화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참고해야 하냐면. 태양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구름과. 비다이기를 이야기해 주죠. 비. 얘만 오면은 쥐약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가 오면은. 태양은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작년 개면연 있죠. 개면연 자체. 개면연에 있다 하면은. 이 개는 오행상 수. 비에 해당이 되니까. 병화는 작년에 좀 소가리를 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에 해당이 되는. 개수만 오면은 쥐약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구름. 신금 자체가 들어오면. 신금이 들어오면. 이것 또한 뭐냐. 병신합을 해가지고. 검은 구름이 가린다는 걸. 햇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주 구성사항. 흑은 차일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흑은 차일. 흑은 차일이 뭐냐. 검은 흑자. 구름은자. 검은 구름이 가릴 자자. 태양 나들자.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갖는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흑은 차일이 들어올 때 대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큰 걸 잃어버린다. 부도를 맞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병화는 이 부분에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화는 어쨌든 힘이 있는 것이 좋다. 신강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신강해주나. 신강. 신강해야 만물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살균 작용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병화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신강 사주일 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약할 때는 항상 좀 힘들게 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신약하는 경우는 천연적으로 참모로 가라. 그러니까 소속 월급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신강 사주일 때는 만물을 키우니까 만물을 키우니까 교육사업도 좋고 상담직에 관계하는 상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정화는 달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감성적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감성적이다. 달빛을 보면 감성적이겠죠.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걸 보면 되냐. 정화는 천간에 반드시 병화가 없애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병화. 병화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주냐. 앞부분에 있을 때 태어난 씨에 나의 앞에 씨에 있을 때. 뒤인 태어난 달에 병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앞에 병화가 있으면 이 정화는 태양에 가려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한다. 자기 존재감을 발휘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낮에 앞부분에 태양이 떠있으면 낮에 태양이 떠있으면 달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 달에 봤을 때 달이 하늘에 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볼 때 보인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병화가 있으면 정화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 정화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냐. 반드시 정화도 신강했으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왜 힘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오행상 금을 녹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힘이 없으면 금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자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임신이다. 정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값진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금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건강에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소축 이런 대운이 들어오게 될 때 자대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는 10주 팔고 늘 약을 달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힘이 있어야 돼. 신강해야 돼. 그래야 자기 목적부를 이루는데 신약한 경우는 뭐냐.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수가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주 팔고 입에 약을 달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약 안 달고 있다. 몇 살입니까? 그러면 아기가 몇 살에요? 그러면 지금이 9살입니다. 12삼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40대 넘어서 정화가 금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여기에 먹혔다는 거죠. 꺼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꺼졌다는 것은 뭐냐. 불이 가물가물가물간다. 이것을 용어로는 회기된다 그래요. 회기. 서서히 가물가물 꺼져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는데 만약에 대원에서 자축대원이 들어오거나 신대원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화도 신감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평화는 어쨌든 자기가 비춰서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태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공격적이냐. 누가 더 매섭냐면 정화가 매섭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정화가 성질나면 순식간에 브룩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굉장히 강한 강한 기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만 세라. 정화는 열만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섯섯 일곱 여 guess 열만 세면 갑자기 그냥 꺼져버리는데 그래서 확 일어났다. 확 꺼지는 게 정화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열만 쓰면 갑자기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확 일어났다 확 꺼지는게 정화다 이걸 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일관이 남편인 사람들은 저와 일관이 남편인 사람들은 아내들은 뭔가 성질 나고 화딱질을 낼 때 남편이 화딱질을 때 아 10초 반대가 참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가 정화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성질 내고 화를 낼 때 열만 세면 벌써 꺼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병정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 신강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자기 목적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는 뭐냐 힘들다 특히 정화일관은 신약하고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십중팔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병화는 신약할 때는 무조건 소속 월급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신약한 상태에서는 사주가 신약하다 병정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중팔고 희생을 해도 인복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인복 인덕이 없다 왜 인덕이 없느냐 그러면 얘가 힘도 없이 살살 비춰주면 자라다 말겠죠 그러니까 지는 희생을 했는데 상대는 뭐냐면 자라지 못하니까 자라다 보니까 불만족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비추지 말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겠죠 정화도 힘이 약한 상태에서 풀량이 약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다가 풀이 슬슬 꺼지게 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 게 좋지 해놓고 오히려 별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덕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뭔가 희생을 했는데 상대는 만족을 못하니 에라이 이렇게 하고 나간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생해 놓고도 십간주에서 병증이 가장 그런 부부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고 계죠 희생을 했는데도 그런 부부에서는 약하다 자 그러면 사주를 풀 때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심각신약인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물이 있는가를 봐라 병화는 목적물이 뭐냐 오행상 목에 유물을 봐주라 이걸 얘기해 주죠 얘는 목만 있으면 정신없이 얘를 키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화는 뭐가 있냐 오행상 금의 유물을 봐주라 이걸 얘기해 주죠 금 신하고 유가 있는데 신유 특히 얘가 소축자도 굉장히 반깁니다 정축 백고대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얘가 들어오면 반깁니다 왜 구성 좋을 때 이때 떼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고대사이지만 재물을 갖고 재고니까 그런데 특히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자 한 글자만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유 일주 하나만 갖고 일주 이것만 갖고 있어도 정유 일주 하나만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먹고는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장생도 해당해주면 천율교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금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녹이고 자기 목적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화는 유금 자체를 입냐 이걸 봐주고 신금이 있을 때는 더욱더 화기가 강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여기는 좀 때를 기다려서 치는 게 좋고 유금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병정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이 사주에서 힘이 약할 때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바로 뒤따라 온다 병화는 시작해도 금수가 많이 있어도 건강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정화는 같은 환대도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다 왜 금수가 많은다고 해서 얘를 벼와 태양을 잡아먹지는 못한데 금수가 많으면 이 정화는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꺼진다는 것이 바로 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궁합을 볼 때 궁합을 볼 때 근본적으로 정화 일간은 상태가 오행상 화기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고 병화도 오행상 화기가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간야에가 지지해서 상대가 지지해서 오행상 화기 인사오술 인사오술 자 술 속에 정화가 있고 미 속에 정화가 있고 못 속에 있고 사 속에 병화가 있고 인 속에 병화 어쨌든 오행상 인사오 미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 있는 사람들을 사주가 신약할 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뭐가 좋냐 이것이 좋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재물운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왜 재물운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병화가 힘이 세지니까 만물을 키워서 만물을 키워서 여기서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리게 있고 햇빛을 받으니 결실이 좋으니까 괜찮고 정화는 십시일간 도와서 금 돈 돈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서 재물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정 가지고 딱 저에게 3시간 정도 주면은 3시간 정도로 쭉 설명할 수 있는 병정입니다 참으로 이야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주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강하냐 약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배우자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이 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둘이 합심을 해서 재물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왜 그런가를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제가 조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머릿속에서는 너무 많은데 원고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나 제가 서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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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